충남 청양햇표고버섯 구매문에 010-3599-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 충남 청양햇표고버섯 1kg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의 판매 접수 위를 해주셨습니다. 충남 청양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충청도 청양청정지역에서 부모님이 재배하시는 참나무 원목 생표고버섯입니다. 자연 농법으로 참나무 원목에서 직접 재배한 생표고버섯 주문받습니다. 저렴한 배지표고버섯 아닌 친환경 100% 참나무 원목입니다. 상품으로 통통하며 가시 덜 피었습니다. 판매가격 최상품 표고버섯 1kg 19,000원 3kg 이상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충남 청양햇표고버섯 1kg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010-3599-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 닷컴 신바람angen 지배 도움이 되셨으면 믿음이 떨어진 것과 같이 다는 점京시설주가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신바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